안녕하세요 소후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 길러준 은혜를 갚은 우리나라의 토종 반려견인 삽살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시골 선비가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향할 큰 뜻을 품고 갔지만 그만 낙방거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면목조차 없게 되었다. 새파랗게 젊고 꽃같이 고운 아내를 집에다 두고 왔지만 떨어지고 나니 돌아가서 아내를 보기도 안 되었고 숱한 일가 친척들 얼굴대하기도 거북하였다. 그래서 이왕 고향을 떠나 한양에 온 바에는 남이집살이를 하더라도 과거를 한 번 더 봐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선비는 수소문 끝에 한양 서소문 밖에 있는 칠패시장에서 일꾼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남이집 심부름을 해주고 밥술이나 얻어먹으면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글공부하는 신세지만 다행한 것은 어렴 묻어난 주인을 만난 탓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끼니마다 밥을 많이 담아주어 실컷 먹고도 밥이 많이 남아 돌았다는 것이다. 남은 밥을 되돌려내보내자니 미안하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생각 끝에 선비는 삽살게 한 마리를 구해서 길렀다. 끼니마다 남는 밥을 주니 개는 좋아서 납작납작 받아 먹고는 꼬리를 살살 저으며 그림자처럼 선비를 따라다녔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곁에 있으니 마음의 의지가 생겨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기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러구러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선비가 남이집살이 한 지도 어언 3년이 지나 또 과거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급제에 실패했다. 과거에 떨어지고 나니 일가친 척들이 과거를 잘 보고 돌아오라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쥐어주던 일이 눈에 삼삼하고 아내가 부디 급제하고 돌아오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던 말이 귀에 쟁쟁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빈주먹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선비는 입술을 악물고 남이집살이를 3년 더 하였다. 그런 다음 이번에야말로 하고 자신있게 과거를 보았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하나.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옛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았다. 9년 공부도 도로 아미타불. 과거에 또 낙방하면서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여섯해나 같이 보낸 삽살게도 주인의 심중을 알아차렸는지 옆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키우던 강아지에게서까지 동정받는 것은 부끄러웠지만 오죽하면 눈물까지 흘리랴. 동병 상년 그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했다.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를 보기로 했다. 낮에는 가게 일을 보고 밤이면 달빛에 반딧불까지 빌려가며 공부에 몰두했다. 그야말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도 아니었고 무엇이 되기 위한 공부도 아니었다. 오직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이었다. 그렇게 절차 탕마하기 3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네 번째 과거를 보게 되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도 꽃이 핀다고 했던가. 네 번째 과거에는 끝내 급제하여 우매불망 바라고 바라던 선비의 이름 석자가 금방에 나붙었다. 생각해 보니 고목에 꽃을 피운 것 같고 구만리장천에 올라가 별을 따온 것 같기도 하였다. 선비는 지나간 고생이 다 잊히고 즐겁기만 하였다. 고향 생각도 나고 사랑하는 아내 생각도 간절하였다. 마침내 비단옷을 떨쳐입고 선비는 고향에 가게 되었다. 이제는 일가 친척들도 쳐다볼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떳떳이 만날 수 있으리라. 고향으로 향한 선비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해같고 달같은 얼굴이 선이 떠올랐다. 어서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아내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런 주인의 심정을 알았는지 삽살게도 달강달강 뛰면서 주인의 뒤를 따랐다. 선비는 산 넘고 물 건너서 마침내 그리운 고향 산천에 이르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온 한양에서의 12년 4번째 과거까지 보고 오니 떠날 때는 꽃같이 곱고 새파랗게 젊던 아내도 어느새 얼굴에 가는 잔주름이 잡혀있었다. 선비는 그립던 아내를 보니 그저 꿈만 같고 기쁘기만 해서 덥석 아내의 손목을 잡아 쥐었다. 여보 그 사이 나도 없는데 얼마나 고생하였어. 내 당신한테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자고 생각했어. 그러나 아내는 잡아진 손을 알게 모르게 살짝 빼면서 남편의 눈을 피했다. 선비는 아내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 알았지만 권련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첫 번째 과거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듣자 3년 세월이 채 가기도 전에 벌써 다른 사내를 봤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였던가. 선비의 아내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아내와 죽고 못 살면서 한양의 갓 남편은 까맣게 입고 있었다. 그러니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도 옛날의 정은 식어버린 지 이미 오래라 반가워할 리 없었다. 남녀 사이의 정을 누가 어쩌겠는가. 그건 하늘도 못 말릴 터 그 정도에서 그치고 남편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으면 어떻게든지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내는 털어놓는 대신 자기의 사랑을 막는 거추장스러운 신랑을 죽여버리자고 마음먹었다. 선비가 그새 아내가 그리웠던 이야기며 한양살이하면서 고생하던 이야기를 풀어놓으니 아내는 마지못해 듣는 척하다가는 밥을 짓겠노라고 부엌에 내려갔다. 지지고 볶으며 한참 동안 분주히 돌아치더니 이윽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는 아까와는 달리 가진 아양을 다 떨었다. 이 채를 집어서 저 채가 별미여 하면서 남편이 수저를 들기 전부터 수다스럽게 굴었다. 남편을 죽이자고 음식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들어왔으니 속에는 칼을 품었어도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해죽해죽 웃으며 수작을 피워대는데 남편은 그런 줄은 꼬물만지도 모르고 수저를 들고 앉은 채 먹으라는 음식은 먹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아내의 얼굴만 눈짜리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선비의 오랜 동무인 삽살개가 마당에 와 앉아서는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논에 파란 불을 켜고 선비의 아내만 노려보고 있었다. 선비가 수저를 들고 음식을 집으려는데 개의 논에서 시퍼런 불이 번쩍하더니 번개처럼 방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음식을 권하며 아양 떠는 권려의 목을 꽉 물어젖혔다. 삽살개가 어찌나 이약스럽게 달려들어 물어 맺혔던지 여자는 아악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내 다리를 뻗어버리고 말았다. 워낙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선비는 그만 앉은 자리에서 굳어져 박아놓은 말뚝처럼 되어버렸다. 삽살개가 주인을 쳐다보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그러더니 상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넓적넓적 집어삼켰다. 눈 깜짝하는 새에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은 삽살개는 시뻘건 피를 토하더니 그대로 마당에 떨어져 죽었다.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선비는 사악한 아내를 물어 죽이고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 삽살개 등을 쓸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 소리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사연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길러준 은혜를 갚은 삽살개를 칭찬하면서 그 아내를 욕했는데 이때부터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개보다 못한 엑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어렴 묻어나다는 수더분하다 별로 흠잡을 데 없이 묻어나다는 뜻입니다. 삽살개는 삽살이라고도 부릅니다. 털이 복슬복슬 많이 나있는 우리나라 토종계입니다. 삽살개 혹은 삽살이라는 이름은 귀신이나 애군을 쫓는다는 뜻을 지닌 삽과 애군이라는 뜻의 살이 합쳐진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삽살개는 애군을 쫓는 개라는 뜻을 가집니다. 삽살개는 일제의 조선문화 말살 정책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가 현재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사육되면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정식 명칭은 경산의 삽살개입니다. 달강달강은 부랴부랴입니다. 절차탕마는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식영과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금방은 예전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거리에 붙이던 글입니다. 꼬물은 보잘것 없이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눈자리는 뚫어지게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실컷 바라본 자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넓적넓적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서슴지 않고 선뜻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가 편찬한 책 황구현 민담치비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화사전과 원각사 성보박물관의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안중식,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우표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게티이메지 뱅크 그리고 123RF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